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관사 김종욱입니다. 자, 우리 9월달 평가원 보이고사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총평 보고 오셨을까요? 자, 전반적으로 볼 땐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중간중간 좀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지 한번 볼게요. 자, 총평 보고 오셨으면 이제 해설강의 가겠습니다. 시작! 1번! 음, 1번은 잘해야 돼요. 자, 볼게요. 가해 전시될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가해 전시될 건데 신석기 문화라고 써있죠. 신석기인데 창장강 하류에서 발달했다. 신석기인데 창장강 하류다. 볍씨가 있었다. 이거 뭐야? 허무두네. 허무두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자, 허무두 문화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 사진 고르는 거잖아. 돼지. 그쵸? 돼지 모양. 2번은 일본의 조몬토기, 조몬문화. 3번은 훙산문화. 랴오광 유역이죠. 다음, 4번은 양사화문화죠. 황광 중류. 자, 5번은 V라인. 이거는 빗살문화 투기. 우리나라 한반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크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1번의 정답은 1번이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가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가임물을 보니까. 자, 여기 그림부터 볼까? 후한 시대에 제작된 화상석인데. 천자의 권력이 온천에 미치는 것을 상징하는 청동제기다. 잘 모르겠잖아? 설명 보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화상석은 구정과 가에 관한 이야기를 묘사한 것이다. 자, 구정은 하의 의임금 때 만들어져가지고 주가 멸망할 때까지 사라졌다고 한대요. 뭐 그렇대요. 구정. 이런 거. 청동제기가. 자, 근데 미쳤을까? 육국을 통일하고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했다. 육국을 통일하고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했다. 이거 누구야? 진시황제. 끝. 그쵸? 진시황제 보시면 되겠다. 자, 시황제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시황제 골라볼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끝. 이 정도입니다. 자,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눠서 군현제를 실시했다. 교과서 표현이 36개 군이다. 요것도 기억하세요. 36개 군. 자, 2번. 남비에서 정복한 건 누구야? 한나라. 무죄가 될 겁니다. 3번. 좌연왕과 우연왕을 두고 통치했대요. 어디야? 이거 흉노잖아. 흉노. 흉노에 대한 설명. 글씨가 이상하네. 흉노. 다음 4번. 준향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다. 누구니? 위만이죠. 고조선의 위만. 다음. 히미코 여왕에게 친위외왕의 칭호를 준 사람은 누구야? 친위외왕이야. 한위노고강 아니야. 이거는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히미코 여왕 3세기잖아요. 위나라예요. 1세기 때는 광모제가 한위노고강을, 3세기 때는 위나라가 친위외왕을 구별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문제 3번이에요. 가 국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가 국가는 무슨 국가일까? 아니, 첫 문장부터 가 국가의 야율덕광이가 나왔어. 야율씨가 나왔잖아. 이 야율씨가 가 국가래고 요 나라잖아. 요 거란이죠. 자, 석경당을 대진 황제로 책봉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풀어 하사하였다. 석경당 들어봤지? 석경당. 대진 황제라고 했잖아. 근데 석경당이 어떤 나라 만들었어요? 후진만 들었잖아, 후진. 후진을 이제 대진, 큰 대자를 보통 붙이잖아요. 명나라도 대명제국, 청나라도 대청제국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큰 대자를 쓰거든? 그래서 후진을 대진 황제로 책봉하면서 의견을 풀어 하사했대. 석경당이 단을 쌓고 그날 하늘에 고한 뒤에 형제에 지기했다. 약속한 대로 유주 타르르르르르르르에서 16개조를 떼어줬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연준 안 보이네. 운주, 연, 운 16주죠. 이 연운 16주입니다. 떼어서 요나라한테 바쳤다. 아울러 해마다 비단 30만 필도 헌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나라 고르는 겁니다. 요나라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볼까? 백등산에서 한 고조를 포위한 것은 백등산 전투. 한 나라와 어디가 싸운 거야? 또 흉노네. 흉노. 다음 2번. 백, 그러니까 다시. 백등산에서 한 고조를 포위했던 이 사건을 뭐라 불러요? 평성의치라고 하죠. 백강 전투에서 외군과 격돌했대요. 백강 전투에서 외군. 이 백강 전투는 쭉 끄집어내서 6, 6, 3년이죠. 6, 6, 3년. 이렇게 쓰자. 나당연합군과 백제와 외연합군이랑 싸운 거야. 근데 외군과 격돌했으니까 나당연합군이겠지. 나당연합군에 대한 설명이야. 다음 3번.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몽골의 칭기스칸입니다. 그렇죠? 호라즘 정보로니까 이건 칭기스칸 기억하시고. 칭기스칸. 4번. 송과 전현에서 형제의 맹약을 체결했다. 요게 요 나라죠. 송나라와 전현의 맹약. 전현의 맹. 1004년. 거란족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5번. 무로마침학부와 조공책봉관계를 맺었다. 아니 잠깐만. 이 무로마침학부가 조책관계, 조공과 책봉관계를 맺었다고. 어디랑? 명나라와. 이 무로마침학부의 누가?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명나라의 누구랑? 영락제랑. 물론 교육과정은 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1401년에 요시미스가 조공사절단을 보낸 걸 보면 검문제 시기 때 사절단을 먼저 보내서 그렇게 책봉관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검문제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영락제만 보는 거야. 영락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거 15세기잖아. 15세기. 정답은 4번이다. 끝. 끝.